시상에는 서울특별시 관광지의 부리 김의승 국장님께서 시상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엘베베스타 글로벌 조직위원회가 선정해서 개인에게 수여하는 가장 값진 특별상 영예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명장이시죠? 김종목 명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명장 김종목 명장님께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에게 주어진 왕관을 주셨던 왕관 맞습니다. 2011년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 기금의 우승자에게 주어진 왕관 20나봉간 제 프랑스의 메고셉으로 제작된 해당 왕관을 제작하여서 예수사는 피주얼리 발전과 티켓의 주얼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대와 화학의 운력 본산을 수용할 거라고 주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명장에 선지에 주셨던 왕관이 있으며 오늘 후반에 아마 작년도 우승자들이 워킹을 하실 텐데 그때 그 왕관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겠네요. 네, 수상소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상을 하면 끝도 아닌데 여기 와서 국룰패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멋진 행사가 한류를 더욱 빛낼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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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한...